학생들 남매 지금 수업 중이구요 어때 지금 잠깐 수업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아 역시 재밌다고 하네요 재밌고 싶지? 재밌고 싶고 빠르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회사 사무실에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치 쪽에서 수업을 하긴 했는데 수서역 쪽에서 원래는 이제 강동구 쪽 학생들인데 어머니께서 이쪽에 사무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3호선 라인 쪽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사무실에서 했던 아이들 남매구요 대치동 쪽에서 제가 아이들 모아서 좀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실에서 수업을 한 사진들이구요 예전에 대치동에서 한 2017년 18년 그때쯤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중계동에서 공복방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대치동에 좀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이제 돈 벌려고 왔죠 대치동까지 지금도 좀 줌 수업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좀 쉬면서 많이 못해가지고 요즘에 좀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부자동네 좀 와야 되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대치동 쪽에 오고 그리고 또 좀 대치동 쪽에서 이제 애들하고 영상 촬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업을 잡아서 하루에 대치초등학교로 왔는데요 이제 또 시간대지마 어버이분들도 좀 있으시고 한국 버스도 쫙 있고 그렇진 않나요? 네 여기 지금 서울대치초등학교 왔고요 여기쯤에 부득이 날짜가 이쪽으로 오르러 올 때 사러 왔습니다 여기쯤에 뛰고 나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치초등학교 왔고요 지금 서울대치초등학교 한번 가봤는데 앞에 막 공사 중이고 좀 정신이 없네요 대치초등학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치초등학교 앞이구요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이 대치초등학교인데 서울에 영문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대치초등학교 대치초등학교 아이들의 단어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17년도 18년도 그때쯤에도 한 6개월 정도 대치동에서 아이들 수업을 했었는데 많이 하지는 못해서 학원에서 또 애들을 단체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과외식으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좀 도곡, 렉슬, 대치아이파크, 선경, 음마아파트 뭐 하교력 쪽에 쌍용아파트인가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면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라는 아이도 있었고 좀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치동쪽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때쯤에 좀 경험을 하다가 중계동쪽에서 그때도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대치동 너무 멀다 해가지고 이제 집이 이제 중계동쪽이니까 대치동을 접었다가 이번에 또 대치동쪽에 또 기대로 왔습니다 아무튼 중계동쪽에서 할 때도 대치동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기도 했었고 또 문의가 대치동쪽에서 문의가 사실은 제일 많긴 했어요 근데 대치동에서 안 하냐 중계동에서 한다니까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수요는 대치동쪽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나의 태국 타미 요헷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거 숱자! 이야 대단하네 저요 성공하다 아닙니다 고마워 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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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석쇠식이 아니야, 어때? 말하다. 석쇠식을 하면은 육수로 해야 돼. 부끄러져.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하면 머리 안걸리네. 진짜. 파이팅. 하나 더. 아, 이거 아니잖아. 하하. 나 얘기하자. 나 걱정하라. 아, 이거 어떻게 다 들었는지. 하하. 너 머리 뭐 하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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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들아 보자 간다 수축이 다닌 다행히 안 먹으면 좋겠어요 나이키 온 날씨가 돌아가서 고생해 하나 더 맛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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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맛있는데 하나 더 맛있어 하나 더 맛있어 누가 안해? 에스스 에스스 그냥 여기 들어가 있어 맛있어 제가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이거 뭐야 사는 거 하다가 사는 거 사는 거 다 사는 거 아니야 구강소 구강소 야 뭐해 아! 뭐야! 그게 승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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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여! 아 이거 이거 맞힌다! 아 이거 맞힌다! 수영아 갈래요! 어 뭐야! 벨기도 아이폰 놓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 아니야? 그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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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삼키다! 자, 이거 freeze! 이거 뭐예요? 우와! 저 동생 주자 한 번 해놔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또 한 번 해놔서 나 편지 야 지금 어떻게 보여줘 시작자 이거 바꿔주세요 시작자 시작자 저 하얀색으로 개요점 개요점 비슷해 비슷해 저 하얀색으로 바꿔요 이거 저 요색으로 바꿔요 아 걔네 그렇고 말초 하얀색 아 이거요 아니 근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안.. 이게 안 되는데 동생이 이 정도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근데 이게 그런 부분 낫지 왜? 아 나 안 돼 아 나 안 돼 아 나 안 돼 아 나 안 돼 이거 이거 기라기토랑 기라기 어 기라기토랑 가만? 간두? 간두? 간두 이거 하나 받아 자 김상수소는 요거가 됐으면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네 마지막 맛있어 이라 더 나오고 어 낭송하다 낭송하다 이거 고등학교 3학년 건데 너 학원 어딘가? 이맥스 이맥스 학원? 여기 유튜버 이거 발만 찍는건지 발만 찍는건지 몇 학년? 10초등학교 4학년? 영어 잘해? 영어 잘하네 다 돼 대치동 대치초등학교 앞이구요 여기 4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 좀 해봤는데 일단 여기도 아직까지 4학년 아이들은 억세스를 성공이라 그러고 아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네요 중학교 학교까지는 쉽게 마치고 초등학교 학교 뭐 쉽게 마치고 중학교 학교 학교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마치고 고등학교 학교까지 아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단어를 많이 물어본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구요 이따가 5학년 6학년 아이들 오면 또 어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이 아니니까 이쪽 좀 벗어나서 하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인가 본데 뒤로 보이는게 대치초등학교고 잠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만나고 배고파가지고 여기 놀이터에서 잠깐 빵 좀 먹고 있습니다 6학년 아이들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끝나고 밥 좀 제대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고프다 근데 확실히 어딜 가나 퀴즈 맞추는거 좋아하는건 똑같네요 볼펜 받아갈 땐 심드렁하다가 퀴즈 내주니까 좋아하는데 고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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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한 사람이요? 업셋한 사람이요? 업셋한 사람이요? 성공? 어 아닙니다. 이거 성도인이야. 그 성도인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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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섭섭하다. 섭섭하다. 맞았어. 이게 뭐예요? 자,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모래로 삼시자. 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몇 Radien이에요? 5 Radien이에요. 자, 여기 뭐에요? 여기서가 뭐에요? 유개 유개? 아침이다 학원 어디다니요? 영간호의 아침이랑 일하셨어요 영간호의 아침이 아니에요? 저 라이브채선이랑 원래 영간호의 아침 마세요? 여기 지금 이거 발만 찍고 있는데 발만 찍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냅시다. 이게 아까 이제 바치에요. 그러면 하나 더 맞추냅시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생. 어 약간 이렇게 해야 되지. 멋진? 멋진 아니군. 좀 어려워? 이거 안 매워. 이거 남모 사는게 안돼. 고등학교 3학년생. 영양. 어 환장 받았잖아 너. 잘한다. 역시 대치초. 안녕. 이거 고등학교 1학년생 하나씩 받아가고. 마치지 마쳐라. 자 대내처럼 맞춰봐. 이거 뭐야. 이쪽으로 좀 안봐. 황열. 자 이거 봐. 숭사. 숭사. 어? 숭사. 이거 안한가라. 저 어때. 저 어때. 적용하다. 적용 하다 아니구. 성경 아니고. 하다. 이게 아니고. 인터넷 같은데 접속하라 접속하라 엄마 갖다 드려 엄마 갖다 드려 또 해보시라 이거 맞추면 어떻게 해보는건가 뭐하냐 뭐하냐? 야 이거 하나 가져가 조율지역은 어떻게 알았어?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했었어? 나 이거 아는 사람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에이 잘한다 자 이거 하나 가져가볼게요 몇한거냐? 뭐한거냐? 영어학원 어디 다녀? 시넥스? 이넥스? 이넥스? 그래 거리 나 쪼쪼쪼 쪼쪼쪼 쪼쪼쪼쪼쪼 쪼쪼쪼쪼쪼쪼쪼쪼쪼 Titanic 아멘 ㅋㅋㅋ 우와 맛keiten Gymn resulted 시넥스 이게 뭐야 아.. chyba 고맙습니다. 마이네임이 혼대 안녕하세요 뭐예요? 뭐예요? 2만 원짜리라 2만 원짜리라 무료 콜센터 1만 원씩 가져와시고 퀴즈 맞춰보시라 이게 뭐예요? 저요 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주인어 너무 좋아 어? 이거 뭐야? 파인은 맛있는 거에요? 나도요 이거 저요? 이거 맛있을 거에요? 이거 맛있을 거에요? 이거 뭐예요? 허세스 에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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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디는 알아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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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알 수 없을까? 네 에세스 에세스 롤 이산연이야 입장 와 이산연 와 우리도 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어 학원 몇 학년이에요? 영어 학원은 영어 학원입니다. 잘한다. 못 받은 사람. 퀴즈 하나만 더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아직 안 한 사람. 퀴즈 안 한 사람. 연필이요. 다 같이 받쳐봐. 다 같이. 연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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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날입니다. 다음에 또 올게. 다음 주에 또 올게. 안녕. 여기 어디에요? 여기 7만원이에요. 여기 7만원이에요. 여기 7만원이에요. 여기 7만원이에요. 여기 7만원이에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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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chopay. 이게 지금 여기 부분에 나의 대기업 covert roundedMan 2억원을 물어보는படにな지지 99%를 세 번째는 질 call as well. 여기서 거치마자 ...... 몇 해 listings이잖아요. 영업은 어디 다녀요? 여전히 다니는게 얘기 안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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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띄는 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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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사야 될 거 같아 이거 사야 될 거 같아 이거 사야 될 거 같아 친구들 친구들 왜 파울을 좋아할까요? 이거 유튜브야 이거 유튜브야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이게 대치동이랑 좀 다른데요 좀 충격인데 분명히 아까 3,4학년 애들까지는 다른 중계동이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3,4학년 애들까지는 중학교 거 알고 고등학교 거는 좀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5,6학년 아이들 나와가지고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한 1,2학년 거를 거의 다 아는데요? 고3 거 EBS 그리고 과학 거에도 못 맞췄던 국어 빼고는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 그냥 맞춰버리고 대단하네 배치초등학교 배치동 어머님들 승! 배치동 어머님들 승! 역시 대단하시네 고3 파이아력 황금 어머님들 최소음 좌우 도착 1,4학년 알갱이 감사합니다.